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 전남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양강 구도가 뚜렷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론이 조금씩 달랐습니다.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고 전남에서는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. 또 야권 후보들 가운데는 윤석열, 홍준표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지역별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물어봤습니다. 광주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4.9%, 이낙연 후보가 25%, 국민의힘 홍준표 4.5%,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4.3%,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.7%로 나타났습니다. 전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3.9%, 이낙연 후보 30%, 국민의힘 홍준표 4.3%, 윤석열 후보가 3.6%를 기록했습니다. 광주 전남 지역 정당별 대선 후보 선호도도 물어봤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지휘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2.4%, 이낙연 후보가 37.5%, 정세균 2.7%, 추미애 2.2%로 조사됐습니다. 이 가운데 광주 중 민주당 지휘층은 이재명 후보가 44.8%, 이낙연 후보가 35%를 차지했습니다. 전남 지역 민주당 지휘층은 이재명 후보가 40.7%, 이낙연 후보가 39.3%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. 광주 전남 지역 국민의힘 지휘층에서는 윤석열 27%, 홍준표 25.3%의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. 광주 전남 지역 연령대별 후보 선호도는 이재명 후보가 40대에서 50.8%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70대 이상에서 각각 20.4%로 가장 낮았습니다. 이낙연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48.9%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서 11.5%로 가장 낮았습니다. 홍준표 후보는 20대에서 10.2%로 가장 높았고 윤석열 후보는 60대에서 6%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. 성별 후보 선호도는 남성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38.4%로 가장 높았고 여성 가운데서는 이낙연 후보가 32.3%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.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.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